한 번만 해먹어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묵을 사이트 자리거든요 지금 밤인데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제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고 여기 피칭 해볼게요 주제찌개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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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8가지 오늘은 오늘은 집에서 이제 어디 구석에 있던건데 오늘 한번 깔아봤어요 여기에 그 발포매트 하나 깔고 해 가지고 이렇게 깔아줬어요 뭔가 더 아늑한 느낌이 들긴 드네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맥주를 넣어왔어 여기 워터저그 근데 여기 맥주를 넣어왔어요 맥주 식지 말라고 오늘 맥주 3가지 종류나 있는데 뭐 마셔볼까 오늘 처음 먹어보는 맥주 3가지 편의점에서 골라왔어요 오우 시원하다 시원해 오우 시원하다 시원해 오우 이거 맛있네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아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나 가지고 오히려 배가 안고프네 오늘 술은 4차까지 사왔는데 못 마시겠어 얼른 안주를 구워볼게요 맛있겠죠? 오늘은 300크랑 오늘 많이 안 가져왔네 지금 배가 많이 안고파서 다행이야 안그러면 큰일 날뻔 얼른 구워야겠다 구워볼게요 오늘 여기에다가 구워 오늘 여기에다가 구워 오늘 여기에다가 구워 오늘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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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motherfucking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ж시 뭐지 오늘 뺏뒤 오늘 하루 종일 더티플레이팅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고기가 놓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기에서 놓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기를 구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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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파라거스 먼저 먹어볼까? 고기를 구워줍니다. 고기를 구워줍니다. 고기를 구워줍니다. 고기를 구워줍니다. 요즘 나물이 제철인가봐요. 고기는 Hugo Lod ren 연고 고기는 진짜 걷은 뿐이었어요 진짜 고기가 고기도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나물 향이랑 우와 아스파라거스도 맛있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소고기랑 빨리 다음 술로 넘어가야겠어 오늘 술이 갈 길이 멀거든요 보드카 칵테일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 칵테일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문득 편의점에 갔다가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여기다가 얼음이고 복숭아 맛이 나니까 보드카를 타면은 칵테일 맛이 나지 않을까 이거 누가 해먹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떠올랐거든요 아이디어가 이거 한번 내가 해볼게 여기에다가 이거 한번 타볼게요 이거 완전 그냥 실험용 알코올 향이 나는데 어디 소독해야 될 것 같은 알코올 향이 나는데요 그 맛을 한번 볼까 살짝 살짝 우와 그냥 알코올이야 알코올 솜 알코올 솜에서 나는 그런 알코올 맛이야 여기다 타먹겠습니다 한 3분의 1번 타면 되겠지 한 3분의 1번 타면 되겠지 한 3분의 1번 타면 되겠지 요정도? 너무 작나? 한 요정도 타볼게 요정도 이렇게 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해먹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최초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약간 바텐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정도 하면 됐겠지? 마셔봅 안에 거품이 우와 거품 제대로인데? 더 해야겠어 안에 이렇게 하니까 안에 거품이 장난 아니야 마셔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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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테일 칵테일 맛나 칵테일 칵테일 조금 세긴 한데 오 오 오 오 오 괜찮은데 이거 좀 독해서 요것보다 조금만 덜 섞으면 될 것 같아 보드카를 너무 많이 섞었어 지금 이만큼 섞어 요것보다 조금만 덜 섞으면 될 것 같거든요 얼음 씹으니까 또 많이 안 세네 이거 여름에 진짜 괜찮겠는데 그냥 아이스 카페일 되니까 맛있다 여러분 이거 원장은 한 번만 해먹어보세요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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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이게 다 생크림, 간장, 고 super 참깨 맛나게 먹고싶어져요 집어넣으면 계란때는 고추냓말을 준비했어요 딱히 멈춰서 먹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엔 가장 재밌게 먹었죠 잘 먹지 않았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중 chegou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그래서 복숭아 맛이랑 달달한 게 더 강해지니까 진짜 더 칵테일 같아 너무 잘 넘어가 너무 잘 먹었어 추워 지금 조금 추워졌어요 침낭 속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셔야겠어 아직 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보드카는 이제 거의 다 마셨거든요 아 맛있어 좀 취한다 고양이 제가 화장실 가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먹을 것들 조금 방비를 하고 가야겠어 이제 다 치웠어 이것도 치우고 닦고 치우고 했어 요거 술단지는 들고 들어갈게 술단지 아직 술이 많아 오늘 살짝 춥긴 춥네 오늘 살짝 춥긴 춥네 술단지 아직 많이 남았어 지치면 안 돼 목이 갑갑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모자 쓰니까 좀 갑갑하네 오늘 작정하고 취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조금밖에 안 취하네 백패킹 테이블을 펼치고 안주가 아직 좀 있어요 이거 아까 구웠어야 되는데 안 구웠네 이거 가래떡 가래떡 아직 쫄깃쫄깃해 이게 금방 난 거야 꿀만 찍어 먹으면 완벽해 맛있어 현미 가래떡인데 금방 한 거를 제가 사온 것 같아 완전 쫄깃쫄깃해 오늘이까지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인디언밥 근데 편의점에 갔는데 이걸 조그만 봉지의 버전으로 팔더라구요 안주로 딱이잖아 잘 사왔어 막걸리 막걸리 맛이야 막걸리 가래떡이랑 과자랑은 막걸리가 맞는 것 같아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막걸리 처음보는데 무슨 맛인지 궁금해 진짜 이거 짠 짠 우와 이거 맛있다 이거 많이 달지도 않고 적당하게 담백하게 단 그런 막걸리 맛 약간 전혀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부드럽고 새콤한 맛도 전혀 없고 완전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막걸리 맛 왜 밭에서 일할 때 이렇게 시원하게 탁 마실 수 있는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노동주인데 밭 일할 때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아세요 이거? 밤잼이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지금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음 가래떡에다가 이렇게 밭잼이 많이 안다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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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야겠어 이제 자야겠어 이제 자야겠어 으악 으악 이거 이게 뭐야 귀신이야 오늘 술을 엄청 마셨는데 이렇게 안취하네 생각보다 그럼 저희 내일 만나요 안녕 안취하는데 오늘따라 안취 꿀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 취하지를 못해가지고 꿀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 꿀잠 자야지 이렇게 꿀잠을 잘 못해 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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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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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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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어려, 많이 어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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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